성격, 취향 이거는 뭐 격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육친으로 보시는 거예요 육친으로 육친으로 성격, 취향이 나온다니까 그냥 쉽게 한번 보자고요 요걸 본다고 한번 볼게 처음에 비견과 겁제라는 게 있겠죠 좋게 말하면 이거는 독립성이라고도 하죠 독립성이 강하다 독립성이 강하다 쉽게 말해서 독립성이 강하다는 건 뭐야 남한테 지고 싶지 않다죠 남에게 나는 남 밑으로 들어가기 싫다 그러니까 독립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비견과 겁제가 많이 달라요 이거는 난 안 지인다 이런 얘기고 지지 않는다는 뜻이 지지 않는다 겁제는 아니에요 난 이긴다예요 난 이겨야 된다죠 그래서 겁제가 가장 싸움을 잘해요 겁제가 있는 사람이 싸움을 가장 잘해 앉아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100% 싸움에다가 걸어요 그래서 겁제하고 편관이 있으면 도박하면 안 돼요 올인을 한다고 진짜 그런 게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식신상관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쉽게 얘들은 이거잖아요 제주, 입기술, 팔기술, 다리기술 또 하나 있죠 요게 있잖아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그러면 식상이 강하다면 식신상관이 강하다면 이런 기술이 강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 그걸로 봤을 때 식신상관이 강한 여자를 꼬시기가 더 쉬워요 식신이 한 3개쯤 있는데 그분 보고 시간 있냐고 물어보면 예 그리고 딱 얘기해요 시간이 있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제주기란 말이에요 요런 제주 있고 요런 제주 있고 요런 제주 그럼 팔다리가 잘 움직이고 춤 같은 거 잘 추겠지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요게 발달했고 어떤 사람은 요런 게 발달했을 수 있잖아 그죠 요건 뭐야 노래 잘하겠지 그래서 노래 잘해요 이런 건데 식신은 요런 것들이 적당한 겁니다 적당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어울리는 거죠 어디에 가든 잘 어울리는 거야 잘 어울리는 게 그렇게 쉬운 거 같지 않죠 근데 어쨌든 모나지 않고 어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가졌는데 모나지 않게 잘 어울리는 거야 식신은 직장을 잘 다닐까요 못다니까요 식신은 직장생활 잘해요 상관이 못하지 상관 왜 못할까 얘는 지나쳐서 지나치게 똑똑해서 지나치게 또 잘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잘하는 건 뭐야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치 남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남의 눈에 재치체는 너무 튀는 거야 한마디로 그치 그래서 요런 거죠 튄단 말이야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성격에서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사람을 구분한다 그러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딱 갈라놓는 거죠 상관이라는 거는 그럼 좋은 사람한테만 잘할 거 아니야 그치 요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있어 식신도 있고 상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생각으로도 할 수 있죠 요것도 생각도 돼요 우리가 이제 밤새도록 뭐 저 건물을 한 10채쯤 졌다 부셨다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요게 다르잖아 약간 다르잖아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그러는 거야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또 아까처럼 저기 생각이 여러 개니까 하루 밤에 건물을 한 10채 짓고 부시고 하는 거지 10채를 짓고 부시고 하는 거지 그죠 식신 상관이 그 다음에 식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퍼준다고요 제일 많이 퍼져요 요기하고 편제하고 제일 많이 퍼져요 편제도 잘 퍼주고 식신도 잘 퍼져요 식신이 많은 사람은 그냥 사람들한테 음식 만들고 크게 만들고 잘 퍼주죠 그러면 딱 맞아요 되게 되게 크게 만들어 그치? 만들 때도 되게 그러니까 뭐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간 그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관에서 조금 나오는 그 다음에 식신은 식신은 안 돼요가 나중에 가면 돼요로 가요 상관은 안 돼요가 안 대로 끝나요 절대 안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꼬셔도 한 번 안 된다 한 사람은 상관인 경우에는 도저히 못 꼬셔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주려면 빨리 주고 마라 근데 식신은 어떻게 된다고? 안 돼요가 돼요가 돼요 끈질기게 붙으면 왜 웃어요? 식신 있는 분 여기 있으세요? 여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치? 우리 여기 선생님은 마산 선생님은 식신이 강하신가? 식신이 없어요 지장 간에 지장 간에만 있어요? 그럼 뭐 별로 저기 잘 안 퍼주시겠네 그치? 여기 두 분은 어때요? 상관만 있어요? 상관만 상관만 있어요? 안 되겠네 그치? 안 돼요가 안 돼요로 끝나니까 접근해 봐야 소용이 없네 그치? 아니 진짜예요 그 다음에 식신이 또 뭐가 되냐면 공주과예요 공주과 식신이 있는 분은 드레스 있는 옷을 좋아해요 드레스같이 이렇게 화려한 옷 공주가 입는 옷을 좋아해요 진짜 진짜라니까 그런 거 좋아하죠 남자 같아서 안 좋아해 남자 같아서 안 좋아해? 아니요 꼭 자기가 또 공주인 줄 알아 몰라요? 좋아하죠? 그런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이런 말을 지금쯤 이런 분들한테 하면 나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요 지금 안 그런 것 같지 똑같아 그치? 그래서 말로만 아니래 그럼 두 번째 뭐라 그러지? 옛날에 아니라고 그러면 옛날에 그랬죠 그러면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기 재죠 재니까 편재정재겠죠 요거는 상당히 차이 없어 이거는 무척 차이에요 자 편재는 이건 뭐야 치우친 재물이죠 이거는 정당한 재물이잖아요 말 자체가 그러면 자 어떤 재물이 좀 더 클까요? 크기는 이게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난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 편재는 그래서 좀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돈 잘 벌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럼 돈을 잘 쓴다는 얘기야 안 쓴다는 얘기야 잘 써요 편재가 제일 잘 써요 편재가 강한 사람을 남자가 사귀면 편해요 내가 한 번 사면 지도 한 번 사요 아무리 안 돼도 이 두 번에 한 번은 사 여자가 난 남자 편재 많은 사람은 못 봤어 지금까지 그런데 진짜 그래요 아주 잘 사 그리고 돈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정이 많고요 정이 많고 그죠 눈물도 많고요 진짜 많아 수도꼭지야 수도꼭지 그런 말 하죠 그 다음에 귀도 팔랑귀예요 잘 넘어가요 그쵸 진짜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고 하면서 넘어가 그치 그치 그다 몇 번 당하면 의심을 또 무진장하죠 몇 번 당하면 진짜 그래 현자가 아주 잘 그래요 제일 그래도 인간적인 게 아까 요 편재하고 저 식신이 가장 인간적이에요 정재는요 정당한 재물이니까 내가 악착같이 이래서 벌었죠 네 그럼 어떻게 써요 안 써요 화장 안 써 구두세요 여기 저 결혼해가지고 정재 마누라를 얻잖아요 정재가 마누라를 얻잖아 돈 타 쓰는데 고생스러워 5천원 5천원이나 하루 용돈은 5천원 정도 줘 회사에서 밥도 주는데 커피나 한 잔 먹으라고 그치 만원 받으려면 온갖 시원을 다 해야 돼 남자가 지 돈 주고 지 돈 주고 그렇게 회사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우리 때는 저 뭐야 우리 때는 마누라한테 봉급은 줬지만 그치 봉급 다 쓸려면 신경질 나잖아 그치 다 안줘 그치 다 안주고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분들은 진짜 구두세라서 역학도 깎아요 진짜 깎는다니까 그래서 정재 강한 사람은 돈 받고 봐주라 그랬어 옛날보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자가 나쁜 게 정재부터가 그런데 자신이 정당하니까 자신이 정당하니까 타인도 정당해야 되는 걸로 알아 이게 문제야 이게 내가 바람을 안 피니까 딴 놈도 남편도 바람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영원히 닦여 만약 한 번 내가 바람피다 걸렸어요 근데 이제 또 어쩌다 또 한 번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옛날 게 다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훈계를 들어야 돼 싹싹 빌어도 소용이 없어 근데 현재는요 오히려 질환할 땐 질환하지만 한 번 딱 하면 딱 잊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 딱 잊어 근데 여긴 안 그래 쌓여가요 쌓여가 가장 피곤해 그치 이런 거 있지 왜 당신은 안 되는 일만 하려고 하냐 이게 맞는데 이게 정당하면 이대로 해야지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탑답하게 말할 데가 없지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했나 상황이 안 돼서 못했지 그쵸 그래서 정자가 걸치 아픈 거야 이런 분을 만나면 여기는 연애만 할 수도 없어 그치 아니 그렇잖아 했으니까 데리고 살아야지 하고 붙는단 말이야 그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.